한 번 해봅시다, 팔씨름. 네? 연봉타계로 위한 능력을 봐야죠. 입사시험이에요. 부탁받아. 빨리. 아이, 팔씨름. 넘겨봐요. 넘겨보세요. 글도 써도 되는데. 나 진짜. 글쎄. 지은 여자한테 젖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놓여 하지 마세요.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니까요. 그리고 이건 좀 비밀내예셨으면 좋겠거든요. 요금 콩비서, 제약서 들고 들어와. 요금 콩비서, 제약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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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약서. 요금 콩비서, 제약서, 제약서. 요금 콩비서, 제약서, 제약서, 제약서. 요금 콩비서, 제약서. 요금 콩비서, 제약서, 제약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